리듬의 역량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최초의 장르가 재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재즈 중에서도 스윙 리듬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리듬인데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서 스윙 리듬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마다 지금 하이햇이 하이햇을 발로 밟으면서 칩칩소리를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2,3,4 이게 흠이 얘기하는 스윙 패턴 으로 보시면 되는데 왼발로서 하이햇을 계속 2,4에 유지하고 있다는 거 뭔가 기준점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 대표적인 라틴 장르로는 보쌌노바, 삼바 이런 라틴 리듬들도 자세히 보면 2,4에 계속 하이햇으로 액센트를 찍고 있다는 거 그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2,3,4 1,2,3,4 1,2,3,4 1,2,3,4 지금도 마찬가지로 2,4에 하이햇이 계속 밟으면서 연주가 되고 있죠 보쌌노바와 더불어 빠르고 아주 신나는 쌈바 리듬이 어떤 건지 잠깐만 들어볼게요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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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3,2,3,4 1,2,3,3,4 2,3,4 1,2,3,4 1,2,3,4 1,s,1,2,4 1,2,4 1,2,3,4 1,2,3,4 1,2,2,4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비트 내에 굉장히 다양한 리듬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재즈, 라틴 이런 식으로 음악이 점차점차 발전을 하고 새로운 유행을 겪고 이러면서 락이라는 장르가 미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 이런 데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또 엄청난 유행을 했어요. 락하면 여러분들한테 강렬한 그런 비트 연상이 딱 되시잖아요. 락이라는 장르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백비트는 투포가 거의 최정점에 달하는 악센트를 표현하는 그런 리듬으로 점차점차 변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투포가 정말 빵빵 터지는 그런 리듬들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되고 있고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리듬 패턴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흥겨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템포의 곡들을 찬양을 직접 하시거나 접하실 때는 투포에 박수 치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내 몸이 저절로 1이나 3 부분에서는 발을 부르든지 목을 까딱거리든지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되면 뭔가 굉장히 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에너지가 발산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소심해지는 박수 치는 것부터 일단 투포로 바꾸시면 원 투 쓰리 포 자동적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게 되는 그런 또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 좀 다양하게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잘 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백비트이기 때문에 내가 투포에 박수 치니까 뭔가 리듬감이 내고만 해서 더 흘러가는 것 같고 더 흥이 나고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듬의 가장 큰 제목인 일단 백비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투포의 액센트가 극대화된 백비트라는 리듬이 어떤 리듬인지 한번 차차 살펴볼게요. 투포의 빵빵 터지죠? 이 손 형태의 킥이 어떻게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리듬들이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8분음표 위주의 킥패턴으로 리듬을 좀 몇 가지 보여드렸고 좀 더 빠른 템포 내에서 다양한 리듬 형태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6분음표 킥패턴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리듬 형태예요. 슈퍼 스네어 외에 지금 아주 작은 볼륨의 그걸 이제 고스트 노트라고 하거든요. 약간 약간의 지금 뭔가의 양념을 뿌리는 듯한 그런 리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리듬부터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원! 투! 프리! 포!